0018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l건설입니다. dl건설의 테마는 건설재건축이. 가. 있습니다. dl건설은. 는 동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연예하고 있음 건축사업에는 일반유지건축, 공동건축, 주택, 재건축, 실례시 재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이 있고, 토목사업에서는 종합심사제, 종합평간압찰제 및 적격공공공사, 민자에소시, 턴키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 문화를 선도해왔으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개요대시 동사는 1986년 dlc 9. 대림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20년 7월 고려개발과 합병을 통하여 주택, 건축, 토목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함 대시 최근 비주택사업 부문의 역량을 집결하여 과거 주택사업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자 대규모 자동차 판매시설 및 전력구공사를 수조한 바이슨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34723억원으로 도급순위 12위, 2021년 32493억원으로 12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풍부한 수주장고 확보에도 주택 부문의 착공 부진 및 건축 및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 축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권자들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익 증가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위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며 착공 물량 증가와 함께 주택 부문의 매출인식 확대, 건축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dl건설의 시가총액은 339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dl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8위입니다. dl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205만 3,280 내 주입니다. dl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l건설의 퍼은 3.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5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만1,1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7배, 4만1,3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만3,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30억원, 2,034억원, 2,29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51번지억원, 1,493억원, 1,756억원입니다. dl건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4번지 30%이고 유보율은 722.1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l건설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3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4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l건설의 종가는 15,400원이며 주가가 dl건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l건설의 종가는 15,400원이며 주가가 dl건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dl건설은 거래량 19,64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0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세증권에서 4881조, 키움증권에서 337조, 이베스트에서 2847조, 하나증권에서 1641조, 대신에서 12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북증권에서 5000신한조, 미래의세증권에서 3186조, 키움증권에서 2401흔다섯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384조, 유한타증권에서 20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500아군 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500여 등 내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관련주 dl건설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